후우 억제한다 아나운스 뿜뿜하다 배장법상 배송제 예측 구글 홈? 응 있어? 없어 제가 써봤는데 이거 너무 좋아 오케이 구글 좋은 아침 하면은 시간이랑 오늘 날씨 오늘의 뉴스 막 알려주고 어? 카카오 카카오 이거 어떡해? 카카오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군요 카카오 미니 그럼 다시 넣어주시던가 이거 봐 연결해 이런 거 이제 다 컨텐츠라서 생일섬을 받은 다음에 생 튜브에서 언박싱을 해야겠지? 그치 이거 근데 계속 멈추나본데? 버퍼링이 심한가봐 왜 그러지? 왜? 여기 이거 온 줄 아냐? 카카오가 이거? 응 트위치 트위치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카카오 계약 끝났으니깐 나 다 트위치로 와요 트위치? 트위치 나 이거 카카오 방송하는 거지 광고도 봐요 아 죄송합니다 자기야 켜주세요 그럼 이거 여기 서버가 카카오 아니야? 쫓겨나겠는데 야 나가 그런데 처음으로 방송이 진짜 터졌다 아 아 됐다 됐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연결이 끊어져서 방송이 폭파됐습니다 아 저희가 버벅버린 게 아니라 아예 폭파가 됐는데 어디 문제인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홍진호의 문제 발언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 여기 폭파된 적이 없어요 지원이 끊었나? 저희가 여기 좀 끊겨서 다시 켤게요 이런 적은 있어도 아예 콱 끊겨버리는 적은 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매주 망언을 한 번씩 하는데 망언이 지금 홍진호에 망언이 있기 때문에 베테린이 또 먹고 살죠 카카오 실수인 척 해야지 하도 여기서 이제 팟수들이 나를 까니까 난 안 보이게 안 보이잖아 그냥 그래서 안 보는 거야? 난 그렇게 생각해 안 보는 게 정신건강이 가끔 봐봐 야 홍진호 꺼져! 이러는 거야 너나 꺼져! 내가 보이면 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나가만 오고 있어요 나가만 꼭 나가 나가와 꺼져만 잔뜩 오고 있어요 안 보이는구나 그럼 욕할게 아이 괜히 말했네 또 여러분 이거 다 재밌자고 하는 거 아시죠? 진심이 있을 수 있지만 바른 채팅을 생활화합시다